자 안녕하세요 입지의 비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네요. 확진자가 줄어들어 방심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겨울철이라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마스크와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더욱더 잘 실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 부동산 주목할 입지 동구편입니다. 최근 몇 주간 대구에서 주목할 입지 구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동구편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동구의 땅 크기가 엄청 크죠. 달성군 다음으로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며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은 도심 쪽의 동구 경계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동구에서 어떤 지역을 눈여겨봐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구역 주변입니다. 동대구역은 현재 대구에서 교통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대구의 유일의 KTX 정차역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서대구역에도 KTX가 정차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동대구역이 수도권과 대구를 연결해주는 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대구역을 이용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앞서 서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역의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동대구역은 비즈니스 위주의 사람 수송 그리고 서대구역은 산업 위주의 물자 수송이 되고 주 이용층은 서구, 달서구 주민들과 삼공단, 성서산단,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에서 근무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은 KTX역 이외에도 1호선 지하철역이 있고 예정역으로는 엑스코선과 대구권 광역철도가 있죠. 교통으로 탁월한 곳이다 보니 대구를 잘 모르는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도 매력이 있겠죠. 동대구역 주변으로 현재 동대구역 더샵, 동아아이비시, 우반아이유쉘이 분양되었고 위쪽으로 내년 입주 예정인 이한센트럴 D 맞은편에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한센트럴 D 남서쪽 자리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파티마 병원 위쪽으로 신압 뉴타운도 동대구역과 가깝고 천세대급 대단지 아파트들이 모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링턴과 해모로 이 두개가 분양되었고 추가로 힐스테이트 화성파크드림 호롱하늘체 예정입니다. 신압 4구역은 자이와 이편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10구역은 아직 미정이죠. 엑스코선도 들어오고 파티마 병원 쪽으로 연결 도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인 불안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목할 곳은 MBC 내거리 주변입니다. 이쪽 지명은 일명 수동구라고 불리우는 지역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성구와 인접해 있어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수성구 주요 시설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수한 청략 성적을 내왔던 디어엘로의 경우 동구이지만 수성구 특히 범사 만삼의 학원과의 접근성이 좋고 수성구와 인접하여 왕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MBC 내거리를 기준으로 남쪽은 수성구 북쪽은 동구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동구와 수성구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 곳입니다. 이곳에도 엑스코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성구와 동대구역 접근성이 더욱 좋아집니다. 앞서 수성구 편에서도 주목할 입지라고 말씀드렸던 이곳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MBC 부지의 고급 주상 복합과 22년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버마 센트럴 그리고 북쪽의 백합맨션 재건축 더샵 디어엘로까지 이어지는 신축 아파트 라인 이 일대의 분위기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곳 이외에도 사실 동구에서 크게 변화될 곳이 있죠. 바로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입니다. 현재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에 대한 개발 방향은 미래형 스마트 신도시라고 합니다. 금호 워터폴리스처럼 고급화된 수변 도시 모델을 구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계획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지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지 분석이나 투자 구상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공부해 보시고 투자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주목할 입지 동구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동대구역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단 동대구역 뿐만 아니라 대구역, 서대구역 쪽으로도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다는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구가 간소화하고 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를 압축, 효율적인 국토와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 중심으로 역주변으로 인구를 배치하려는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이제 완연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